예! 예! 어린 뺏스! 안녕하세요. 코만더파크 필드게임으로 돌아온 몰콘입니다. 이날은 저와 밀팀식스, 코만더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러쉬 모드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선매전이 아닌 섹터별로 공격과 수비를 나누어 지역을 점령 혹은 방어하며 진행되는 게임모드입니다. 이날은 각 지역에서 온 100여명의 다양한 게이머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날 저는 로브 형태의 길리슈트를 입으며 배틀필드 모드에서 저격을 담당하는 정찰병으로 플레이하였으며 제 메인 스타이퍼건인 텍버리온 P 모델에 소음기를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덕분에 매우 작은 소음을 자랑합니다. 보조목이라는 SSX-23 소음기 장착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포탄 A 지점 및 적팀의 시작 지점이 잘 보이는 풀수풀으로 들어가 적들을 저격할 예정입니다. B 지역이 폭파되었으니 아군이 A 지역을 뚫을 수 있게 해당 지역의 적을 저격합니다.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 폭탄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2분간 방어해야 합니다. p나'내'가 카 cola H점이 폭파되어 1섹터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섹터 2는 완전한 풀숲지대라 잔가지나 풀이 많아 저격이 과소 어려운 구간입니다. 저는 최대한 빈틈을 통해 적들을 제기했습니다. 리스폰 이후 B쪽으로 달려갑니다. 아군이 무사히 모든 폭탄을 폭파시키며 섹터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게임입니다. 제 계획은 건물의 출입문 기준 왼쪽 고객으로 들어가는 쪽길로 빠르게 달려가 그 위까지 진입하여 적들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아 지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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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파격 저파격 이제 제가 돌입하고 있는 B지역만 밀어내면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 당하였습니다. 아주 뒤에 아군이 남아있으니 전투병의 소생을 기다려봅니다. 아군에게 소생을 받고 더 기회 돌아가 남은 적들을 저격합니다. 위에서 근계하고 있던 적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니 이제 천천히 전진하여 적들을 후방으로 가봅니다. 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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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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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고 들어가 아예 적들의 후방에서 적들을 저격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를 보고 있는 적이 없을 때를 노리고 더 앞으로 전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